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행복한 아줌마 입니다 오늘 잉글리시 머핀으로 맛있는 간식 만들어 볼게요 파스토우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잘 달궈진 펜에 계란 하나 또 하나 잘 익은 계란 위에 체다 치즈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치즈 올려 줄게요 몬트리 잭 치즈 올려줍니다 잉글리시 머핀은 빵 칼로 반을 잘라 줄게요 너무 귀여운 머핀이 저희 신랑 손에 잘 잘라지지가 않네요 잉글리시 머핀 위에 체더와 모짜렐라 가득 올려주기 그리고 에어로라이예에 구워줍니다 짜잔 그리고 아까 구워놓은 에그 치즈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하나 더 올려주고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하나는 바질 페스토 발라줍니다 하나는 넣어주고 하나는 찍먹 하겠다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아줌마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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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